월드 투어 제가 월드 투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연을 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엔딩 멘트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대충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놨었는데 오늘은 사실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을 마주 보고 느끼는 그대로 말하기 위해서 준비를 안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굉장히 늘 하는 말이지만 고맙다는 말밖에 생각이 나지 않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모습을 잘 안 보여 드리면서 굉장히 좀 죄송했거든요 혹시 좀 외로우셨나요? 덕후로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절대 외로워하지 않게 끊임없이 저희의 소식 저희의 모습 계속 보여 드릴 것을 여쭤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한국 콘서트에서 한 단계 발전한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네 발전한 거 맞나요? 네 제 생각에서 발전한 거 같은데 네 이게 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진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즐겁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